울산시가 제조업 혁신을 이루고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장을 열었습니다. 울산시와 울산과학기술원, 세계경제포럼은 제1회 4차 산업혁명포럼인 울산을 열고 울산시의 제조업 혁신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4차 산업혁명의 비전을 처음 제시한 세계경제포럼을 비롯해 미국 버클리대, MIT, 일리노이 주립대 등 국내외 전문가와 관계자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울산과학기술원 김동섭 교수와 김기현 울산시장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국제적으로 공동화는 협의에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울산은 지난 50년간 제조업으로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어왔습니다만 지금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래 산업 전략을 모색하고 제조업 혁신을 통해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당하는 도시가 되기 위해 이번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